아 죽죽해 마음이 허하다 저건 또 원본 군함이라 안뜨네 이번판에도 지면 게임 끄고 디비전 2를 하러 가겠다 마지막 경보다 내 경구를 허투루 듣지 말 것 카다 뺑뺑이 돌거야 계속 패배 주면 아 사거리 끼고 올걸 그랬나 아 사거리 끼고 올걸 그랬나 저건 굳이 쏘지 말자 아씨 그냥 쏠걸 여기서 함재기 스팟은 계획이 없었는데 말이지 저걸 다 못 덜구네 얘가 아 야호 아 아따 많아 시타델은요 자 아 아 이따 잘.. 호우 열받게 잘하는구만 이보키 넥스트 이즈 유 이보키 넥스트 이즈 아시타 한다 겠다 각종 어? 난 왜 이거 이부키 워레 겠지? 크게 크게 한번 돌자 아시 근데 사치마가 어딨지? 주변을 잘 살펴보는 친구네 얘 실수로 너무 들어온 것 같은데 너 끌칠 너 과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근데 계속 가만히 있으면 얘한테 샷강 나오는 건가 뭐 딜감 들어갔나? 저게 안 죽네 아시 디비전 한다고 한 게 좀 상처받았나 아시 디비전 한다고 한 게 좀 상처받았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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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줘 아이게게 개울받네 아, 각 안되네 아, 각 안되네 까비 부진 까비 사츠마가 어딨을까요? 필란드 내가 죽인거 같은데 필란드 일정 호우 호우 무슨 문팔이래 호우 호우 소방 쪼댔다 쪼댔다 쪼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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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 지퍼댔 When 아 그래도 이번 판 이기겠다 불쌍한 사치마 안 불쌍한 한 그리 야 여기 강강 서울래 추운데도 안 떨어져 야 그럼 얘는 이렇게 당한데도 끝까지 뇌격길 나한테 보낸거네? 무친 왜왜 백감 아니지? 아니지? 접대 아니지? 갑자기 아니 마지막 방법은 꼴.. 꼴박이다 스탈린 야 스탈린 철갑 성능 미친거 같애 이걸 해주네 아닌가? 설마 못하나 아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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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700? 슈.. 슈퍼 고수다 장군님이셨네 왜 바닥에 계시지? 장군님 하쿠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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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장군님이신데? 서포트를 해주는건가보다 딜 말고 서포트를 해주는건가보다 딜 말고 구축한테서 그런가보다 조정 구독과 좋아요는 아멘 드디어